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홈영어 하나쌤입니다. 오늘은 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상황별 영어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아침 인사와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아침 인사와 자기소개, easy version, 좀 쉬운 버전으로 가져와봤어요. 따라하면서 익혀주세요. Hello, my name is Hana. Hello, my name is Hana. 안녕, 난 Hana라고 해. I am from Korea. 난 한국에서 왔어. Nice to meet you. 만나서 반가워. How are you today? 오늘 기분이 어때? 이렇게 아침에 친구와 만나거나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면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조금 더 고급진 아침 인사와 자기소개 알려드릴게요. Hi there, I'm Hana, and I'm a new student from South Korea. Hi there, I'm Hana, and I'm a new student from South Korea. 안녕, 난 하나야. 난 한국에서 새로운 학생이야. I'm excited to join your class. I'm excited to join your class. 네 반이 되어서 너무 기뻐. What's your name? Which grade are you in? What's your name? Which grade are you in? 너 이름이 뭐야? 학년은 어떻게 돼? Would you like to have a lunch together later?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together later? 너 나중에 나랑 점심 먹을래? 너 나중에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?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. 어떤가요? 아침 인사와 자기소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입에 익숙하도록 연습해보면 어떨까요? 쉬운 버전의 아침 인사와 자기소개를 익히기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고급 회화를 익히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advanced version을 추천드릴게요. 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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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